이 위치가 조금 오시기 힘드실 수도 있지만 좋은 전시를 보러 오신다는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또 SNS 많이 올려주시고 주위에 소문 정말 많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시 즐겁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가님 한 분 한 번 좀 마이크 드리고 인사 맞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코마 작가님. 안녕하세요. 그래피티의 한 코마 작가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되게 놀랬는데 젊은 에너지, 좋은 에너지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아트놈 작가님. 안녕하세요. 아트하는 남자 아트놈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재미있게 전시 보시고 즐겁게 오늘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원표 작가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홍원표라고 합니다. 여기 여섯 분의 작가는 이미 잘 나가시지만 앞으로 더 주목하셔도 충분히 될 작가님들이시니까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작품들이거든요. 많이들 관람하시고 많이 홍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더랜드를 그리는 작가 이사라입니다. 어떻게 너무나 좋으신 분들이랑 혼자 이렇게 홍의점으로 껴서 너무 영광인데요. 여기 계시는 작가님들 에너지가 굉장히 밝은 분들만 모아 놓으셨어요. 여러분들께서도 긍정 에너지 많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찬스장 작가입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같이 전시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이번 전시 같이 한 작가님들이 제가 10년, 15년 정도 알고 같이 성장한 그런 작가님인데 이렇게 경험이 모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도 있고 이번 저희 작가님들 작품도 보시고 좋은 에너지 받으셔서 멋진 2024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알타임조라고 그래피티하는 사람이고요.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층 동작안 전시 최윤입니다. 지금 이렇게 발랄한 젊은 작가들과 해서 제가 또 좋은 기운 많이 받고요. 이 생기있는 작품과 오래된 시간을 품고 있는 돌과 함께 전시하는 아주 특이한 경험이어서 저 나름대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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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한참을 찍어서 사진 찍고 너무 맛있어 여기 노연님 카메라가 있으시고요 약간 거만스럽게 거만스럽게 사파리를 찍어서 혼을 취해주시면 사진을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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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 찍고 사진을 찍이 까지 stehen 사진을 찍고 이렇게 찾아들이 방송 사진을 찍고 그것은 뮤직비디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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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